이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저 유대 땅 베드레헴의 맑우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. 말씀이 욕실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맙니다. 아멘 여러분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22장 찬송을 보시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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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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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빕니다.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여 마리아의 개선하신 예수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빕니다. 평화의 왕 영원의 복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빕니다. 모든 이의 친구, 가난한 자의 보호자, 신신한 자의 보배 예수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빕니다. 선한 복자, 다함이 없는 지혜, 우리의 길, 우리의 진리, 우리의 생명 예수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빕니다. 천사들이 기쁨, 모든 성도의 멸류관 예수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빕니다. 우리 한 번 더 같이 조용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.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. 그를 영접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십니다. 그를 찬양합니다. 땅이여 주께 노래하여라. 민족들아 기쁨으로 그를 찬양하여라. 그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. 아멘. 아멘.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. 아멘.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주십니다. 저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. 자 이 시간에는 저희 아이들이 준비해라.